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폐막 이후 5일 동안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무료로 개방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박람회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오는 31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폐막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5일 동안 5일까지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포함한 박람회 전체 구역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조직위는 무료 개방기간 관람차와 정원드리모, 가든스테이 등은 운영하지 않지만 순천만 습지로 연결되는 스카이큐브는 정상 운영하고 행사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덧붙였습니다.